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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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벌써부터 이렇게 놀러오는 게 대박인 것 같아요. 아마 지방에서 차를 대절해가지고 단체로 놀러오지 않았을까 싶어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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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는 천안문 광장인데 해 뜨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쪽에서 굳게 계양을 한다고 해요. 근데 진짜 중국인들이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풍경을 와서 보니까 참 뭐랄까 중국인이었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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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이 빠졌대요 이 근처에 빠랑 좋은 커피숍들이 많대요 낮에 와도 좋지만 밤에 오면 더 좋고 이 근처에 빠졌대요 이 근처에 빠졌대요 이 근처에 빠졌대요 매일 오세요 머수 네... 날로 꼬상해서 신발 샀어요 이거 괜찮을 거 같아? 아 괜찮아요